안녕하세요 쇼미드의 대매성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 줄 이틀은요 짠 뮤직노마드에서 나온 프리미엄 스페너 렌치입니다. 위드 마이크로 파이버 스웨이드 베킹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이제 악기 흠집 나지 않으라고 말라고 여기 이렇게 스웨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렌치만 봐가지고 뭐 리페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거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새거라서 안뛰나 했는데 이거 띈 다음에 스웨드를 이렇게 붙이면요 붙여가지고 작업을 할 때 기타에 흠집 나지 말라고 또 이런 배려를 해준 그런 렌치입니다. 활용도 높고 그리고 작은 작고 그리고 심플한 그런 사이즈의 렌치 인데요 악기 및 아니면 전자기기도 사용 가능하구요 다양한 파츠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연주자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렌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시되지 되자마자 이미 리페어 맨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고품질 스테인레스로 스틸로 전체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내구성도 굉장히 강하구요 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두께가 한 1.2mm로 좀 매우 얇은 하드웨어 때문에 뭐 작은 노부나 이런 데에 딱 걸려서 이렇게 그리고 톱니와키처럼 되어 있어서 딱 걸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에요. 네. 그래서 조여주고 풀어주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런 노부 같은 경우에도 얘가 얇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노부를 뺄 때 이렇게 바로 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안 뺄게요.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뺄 때 되게 막 도라이버로 막 이렇게 해두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 악기가 다 상해요. 그래서 밑에 스웨이드 깔고 그리고 빼시면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파츠나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그런 렌치입니다. 가격대는요. 어 17,900원 정도인데 버즈베에서 15,000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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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